연계술학부 연계술학부 정민영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예 콘텐츠 제작 발표회와 시리오만계술학부 뮤직프로덕션 전공 4학년의 졸업 발표회가 동시에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이 밤의 바람처럼 비켜 남의 향일 그때 난처럼 눈이 멀고 나처럼 우리는 절망에 빠져 정황봉 속의 꽃이 꽃이도 웃음질였지 저희 조 앨범은요 시크앤식 이라는 컨셉으로 제작을 했고요 시크와 시크를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멋있는 시크와 아플 때의 시크를 이용해 왔고요 너 알고 있다면 내 맘을 걸고 있다면 너 같은 말이라고 나를 좋아해 왔다고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참고 잘 못 잔다고 너의 손짓과 너의 말투가 단단이라도 느껴질 듯 손끝에 있는데 시크와 레스토라는 의미로 휴식을 취하자는 의미로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림으로 그런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가면 미치 않을까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옛 시절의 꿈겠네 말하지 않는 내 눈물 부르면 우리 나의 prototype 흘린 눈물 속에 그대가 보여 ㅇ, ㅅ, ㅁ, ㅁ, ㅁ et, ㅁ이라는 그 로고를 심플하게resses 이거 여기 계신 작곡가 V usually 이성민 분과 이서원 양의 ㅇ, 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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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어봤고요 안에도 라벨은 역시 똑같이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진 밝은 풀문도 현실에 달아날로 안해 다른 거리 가면 홀로 급해진 것 같아 두 배로 해 두 배로 대우 안 맞힌 것 같아 배경이 맞는 너란 사람 너란 바람마저 빙서리 못해 이곳도 마치 비쩍이 되는 엔딩 빙빙 돌지 말고 내게 와줘 너가 수도 없이 물었지 사실 별 생각 없어 만나서 널 볼래 그럼 우리 카페에서 만나는데 너가 너와 네가 좋아 하늘 안 돼 이 곡이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로 좀 심플하게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 저희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지포라고 로고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포라이터 아시죠? 레이커 지포라이터가 이렇게 딱 열어서 이렇게 키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닿는 이상 잘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지포라이터는 지포라이터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 저희 열정 네 이런 거 나타내었고요 기름은 즉 저희 생명인 거죠 네가 보고 싶다 그립다고 말할까 다시 한번 다가가는 네가 날 받아줄까 이런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질까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 네가 난 두 눈에서 흘러지자 이 노래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 네가 내 두 눈에서 흘러지자 레이저 타이틀은 잊히 오고 생플레이션이라는 각자의 이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 다른 네 가지의 발라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보면요 정말 소중한 기회들이 크고 작은 소중한 기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 매년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항상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이 집을 떠나서도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I am 싸악 자세히 기다려주세요